이렇게 큽니다. 고기가 다 커벌라니 커벌라니 다. 이야 멋져. 먹이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싸딘, 프롬, 투, 쌍바늘치비를 해서 끼고 지낚시, 찌를 달아서 이런식으로 낚시를 하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빵을 먹이예다가 이렇게 살짝 달아주고 해서 여기서는 그냥 전류동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반류동으로 해서 빵을 투척을 정확하게 위하여 반류동으로 합니다. 이렇게 아주 효과가 백절이 고기 잡난데요.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싱카빼고 홍돌 빼고 이 먹이를 빵을 투척을 할 적에 하아.. 정확히.. 예.. 찌 위에다가 정확히 투척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잘 어울렸다. 아.. 딱한거 같네요. 화를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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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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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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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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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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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